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오늘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공주대 부술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숙, 김정숙도 함께 참석했는데 대개의 경우 정책 행사에 부부가 함께 나란히 참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개 해외 순방 일정이나 이럴 때 나란히 가지만 그러나 이 행사는 원래 부총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대통령 행사로도 급히 바꾸고 거기에 또 김정숙이가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 참석해서 김정숙은 과거의 남편, 문재인이 중학교 때 소풍 가던 시절, 소풍 갈 때 친구가 다리가 아팠는데 그 다리가 아픈 친구를 업고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소풍은 다 마쳤고 소풍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더라. 이러면서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미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떻게 잘 자활 돕는 거라고 설명하면서도 마무리 인사도 문재인보다 먼저 했습니다. 문재인보다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존재감을 확 드러냈는데 이게 최근에 조용하게 지내던 김정숙의 행사는 찬반이 난이기 때문에 너무 나댄다 하는 평가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좋다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춤을 춘다, 몸을 움직인다 하는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그리고 좀 잠잠하다가 말하자면 청와대 안에서도 영부인의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에 부쩍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많아진 것도 이걸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행동이다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영부인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영부인도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서 내조 정도만 하게 하겠다 하니까 이걸 보란 듯이 내가 이 비해 2부속실에서 나를 지원하고 있고 또 내가 이 행사에 나와서 영부인은 이런 행사에 다니면서 이런 발언도 하고 행사에 참석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이렇게 연설하고 하는 거 보면 과거에 미얀마에 순방 갔을 때 이렇게 의장대를 사회를 할 때 문재인보다 먼저 김정숙이 앞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고 비행기 트랩도 먼저 올라가는 걸 그걸 그때 당시에는 외교적인 큰 결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치됐던 부분들이 다시 오버랩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기회만 주면 이렇게 마구 설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 장애인 대상 직업 교육은 있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달에는 부산대 부술 예술특과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또 공주대 부술학교와 함께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2025년 3월에는 한국교원대의 특수특화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화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준공식이 아닌 기공식에 참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대통령이 준공식이 아닌 기공식에 참여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당초 사회부총리 주간행사로 기획했던 것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일정으로 바꾸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했던 장애인 교육시설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께 직접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정상 방한 등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대통령 부부가 국내 정책 관련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숙이 이날 문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보다 먼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잘 알려진 제 남편의 일화가 있다. 잘 알려진.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소풍을 갔다. 쉬다 가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소풍이 끝났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함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건 너무 소풍 가면서 놀러 가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학교 등교, 학교 때 내내 3년 내내 그렇게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시험도 시험 칠 때 공부하도록 도와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일 때는 감명을 별로 안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특수학교를 부수를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날 김정숙의 동행, 적극적인 발언, 자기 남편에 대한 미담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전략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 소식을 없애고 또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코버나 콘텐츠 대표도 본인도 그랬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당선 후에 퍼스트 레이드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이 너무나 설치된다, 나댄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역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은 배우자 리스크를 겪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영부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김건희 씨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정치 심리적 전략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대표가 최근에 여론의 질탈을 받고 있으니까 영부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영부인은 부소실을 없앤다. 나는 내조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영부인은 원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사를 크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김정숙은 그동안 문재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으면서도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감안해서 최근 들어서는 김정숙의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뭔가 문제가 된 게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강원도 어디에 수혜가 났다고 했는데 몰래 갔다 왔다 해놔 놓고 몰래 갔다 온 거를 모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원 전 현재 부부장 검사는 거기다 우리 영부인 정말 심성이 예쁩니다. 몰래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 이런 글을 막 쓰고 언론에서 일제히 몰래 갔다 온 김정숙 조사 이래가지고 고무장감 끼고 있는 걸 또 보는 아니 몰래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 언론에 다 나고 있나 이게 쇼가 아닌가 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최근에 김건희 리스크가 이슈가 떠오른 이후에는 지난 23일입니다. 김정숙은 연평도 장명 방문 때에도 문재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공세도 연이어 참석하면서 공개 일정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씨에게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원래 영부인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과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나대하는 것보다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품이 있는 사람이 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김정숙은 제대로 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품이 있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품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